자 지금 제 화면에는 여러분들 안보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화면에는 보일거에요 여러분들 화면에는 보일건데 제 화면에는 일단 안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나가다가 어 태칸이 왜 저기있는데 못찾지라고 바보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겁니다 근데 저는 안보여요 아무튼 그렇기때문에 알아서 체크하세요 갑자기 퀴퀴 존나 많아지면 내가 눈치칠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웃으시길 제 화면에는 지금 안보여요 hypnm 첫번째 안보여요 어 이 시골에 시간지났어.. 어 하필 우리 시간지났어 일단 처음에는 여러분들 이런 데 확인해야 돼요. 이런 데 뭐 없고요. 위에 뭐 올라가 있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. 이렇게 확인해야 돼. 없죠? 어 뭐야? 잠깐만. 이 순간 점이 캐릭터인 줄 알았어. 아 이거 아이템 넣으면 되잖아. 빠르게. 맞지? 안전하고. 빠르게 빠르게 아이템 넣어야지. 아이템. 왜 웃냐? 있었어? 왜 웃어? 왜 웃어? 왜 웃어? 있었어? 뭐야. 왜 웃어? 갑자기. 있어? 왜왜왜왜왜 웃어? 왜 웃어? 없는데. 웃지마. 함부로 웃지마세요. 웃지마 그냥. 정든다. 분명히 여기있다. 분명히 한새끼있다. 여기 한새끼 없으면. 진짜 내 손에. 장질인다 했다가. 없으면. 없으면. 오 야야. 일단. 일단. 1단계. 2단계. 2단계. 이제 여기가 문제인데. 요 안에. 오 시보레. 뭐야 안가지는거야 이거? 뭐야 안가져? 요 안에 안들어가야 돼요? 뭐야? 원래 안들어가지는거야 이거? 아 시보레. 왜이렇게 웃냐 너네. 웃지마. 웃기 금지입니다. 왜 안들어가지지? 오 시보레. 안들어가지네 이거. 뭐야. 있는데. 오 잠깐만. 아닌데. 아 시보레. 뭐야. 없겠지. 이 새끼들. 100% 그냥. 있는척하려고 웃는거야 지금. 시청자분들도. 데칸이 못찾게 할라고. 괜히. 없는데. 웃는척하지마세요. 괜히 없는데. 없는척하지마. 아. 다 앨벌은? 없는거. 여기 없는데. 시보레. 없고있네. 오케이. 한세끼. 두세끼. 가자. 오예칸이 없는데. 일렁. 이거 어따가져? 막 Seems. 제가 celebration. 요거 PowerPoint이. 와 여기 안들어가지니? 와 여기가 아니구나. 왜 이렇게 들어가지? 오? 들어가졌는데? 대가리가 커서 안 들어가는건가? 시즈몬에 뭐야 이거? 왜 안 들어가져? 막혔나? 2명 잡아. 아, 왜냐면 여기 2명이 있었다는건 어디... 나갈라 하다가 분명히 실패했다는건데 이거? 어디? 아 시부레 아니 뭐 어디 들어갈라다가 분명 실패했다는거잖아 백화인데 이거 왜 안들어가지지 아! 아 시부레 아이 잠깐만 시부레 아까 여긴 안들어가셨잖아 근데 왼쪽은 들어가져 작간데 이거 진짜 오 시부레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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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스 차스 와 여긴 안빠지네 그리고 제 화면은 지금 안보입니다 여러분들 애들 어디 숨었냐 볼 수 없어요 뭐야 없는데 얘들아? 잠깐만 설마 설마 요쪽으로 가서 어? 아 시부레 잠깐 설마 설마 이거 아니지 얘들아 요기서 차 돌리고 아아아아악 설마 요기서 차 돌려서 설마 여기 부숴서서 가야되는거 아니지 아이 설마 진짜 진짜 설마냐 와 시부레 대박이다 와아아아아아악 개시부레 새끼들 나가 이 새끼야 끙끙이 쉐이킹 오케 3명 와 실하네 이거 없는데 이제 아 없는데 아 이제 없는데요 아 어디 숨었습니까 이거 진짜 아 리플레이를 보면 개빡칠거 같은데 아 진짜 안가지는데 아 안가지는데 지금 제 화면은 지금 안 보여요 여러분들 아 시부레 아니 숨는데 없는데 진짜 진심 아니 숨는데 없는데 아니 숨는데 없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니 뭐 갈 데가 없는데 이게 이게 빠져던 구간이란다 설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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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진화 쫓다고 구독하지마라 아 근데 이게 알려줘도 진짠지 가짠지가 헷갈리니까 와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어 진짜 이제는 아니 형들이 알려줘도 10분이 이게 굴한지 진짠지 모르니까 내가 12분 영농초까지고요 와 이게 미치네 이거 재밌네 확실히 이게 이게 진짠지 굴한지 모르잖아 내가 여기 있겠지 아 오케이 오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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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초 남기고 김태칸의 승이네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할게요 여기서 57초 3일이에요 맞죠? 오른쪽에 확인하겠습니다 3 2 1 공개 야 잠깐만 와 진짜 씨보래 야 잠깐만 이거 미치겠다 쳤어요 끝 이거 내가 이겼다 쳤다 끝났다 이거 자 이미 끝났습니다 다시 볼게요 와 아예 안 보였는데 이미 들어갔잖아요 봐 1분 59초 68에 성공했어요 이미 들어갔잖아 그럼 쳐진 거예요 이게 여기가 여기가 쳐진 거야 맞지? 봐봐 2분 00초 66인데도 벌써 저까지 밀렸어 맞지? 그럼 이미 친 거예요 저전에 이거 인정이죠? 형님들 인정하십니까? 클라스 이거 바로 아니겠습니까? 김태칸의 클라스 자 형님들 한 개 내주세요 1번 김태칸 승인정 2번 2번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을 먹을때 이건 없네 3번은 장난쓴거고 깔끔하게 인정하니까 더 할게요